올해 첫 번째 회의인 2월 1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던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3월에는 다시 0.5포인트 인상으로 속도를 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안에서 강경매파들로 꼽히는 연방은행장들이 따라 3월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속도를 다시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방은행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보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연준의 물가 잡기에 더 기회를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러드 연방은행장은 자신은 0.5포인트 인상을 선호하고 있다고 공개해 3월 21일과 22일 열리는 FOMC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0.25가 아닌 0.5포인트 인상으로 다시 속도를 내자는 입장을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블러드 연방은행장은 이와 함께 올여름 기준금리 수준이 현재까지 예고인 5.1%보다 높은 5.375%가 될 것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이 앞서 지난주에는 강경매파로 분류되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방은행장도 0.5포인트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연방은행장은 나는 2월 회의에서도 0.2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 인상을 주장했다고 공개하고 3월 회의에서도 0.5포인트 인상을 밀어붙일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강경매파들의 입김이 다시 강해지면서 3월 22일에는 물론 5월 4일에도 연속으로 0.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5포인트 인상으로 다시 속도를 내야 한다는 강경매파들의 입장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은 올 1월에 고용렬풍과 소매판매 급반 등 물가진정 둔화 등 3대 경기지표들이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54년 만에 최저치인 3.4%의 실업률과 전달보다 2배 전문가의 측에서 변화되는 51만 7천개 일자리 증가시킨 고용렬풍을 일으킨 데 이어 1월 소매판매가 지난 연말 두 달 연속 마이너스 1%에서 1월에 플러스 3%로 급반 등 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1월 CPI 소비자 물가는 6.4%로 연간으로는 고작 0.1포인트 낮추는데 그쳤고 월간으로는 0.5%나 올라 연준의 의도와는 다르게 진행됐습니다. 만약 연준이 3월 20일 0.5포인트를 인상하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5 내지 5.25%로 올라 마침내 5%대에 진입합니다. 또한 5월 3일에도 0.5포인트를 연속 올리면 기준금리는 5.5 내지 5.7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